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역대 사상 최대치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습니다.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는 약 200건으로 나타났으며, 적발된 마약 중량은 사상 최대치인 213kg으로 집계됐습니다. 관세청은 최근 하루 평균 2건,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 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다며, 마약 조사관들에게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